놔앉아 거기. 됐어. 손 하나 딱 있으면 되게 운치라 있죠 그래도. 이거 이런 일 처음 해보지? 예. 꼼꼼하게 하시네요. 끝났네? 완전히. 완전 끝났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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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. 아유. 아유. 이미 좀 불만이 쓰시는데. 가서 이거 이거 들여놓고. 예. 시운전을 해 봐야지. 예예. 번개탄 번개탄. 예예예. 이게 붙으면 지가 쫙 하고 붙는다고. 어 성공. 어. 거기에 맞네. 아니 엎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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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어. 네 붙었습니다. 아 붙었어 붙었어. 어. 하나 더 가져와. 아유. 아유. 더 타야 되나. 아니 번개탄 다 타겄네. 아유 아직. 예 불리죠.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서. 아뇨 아뇨. 그게 또. 아 된겁니까? 그럼. 살살 줘 살살. 살살. 살짝 들고. 어. 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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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개탄 하나 더 갖다 놓이지 뭐 더. 어. 야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. 더 갖다 놓이지. 아이고. 이게 힘이 없네. 공트도 안 해 보이네. 이건 내가 다 깨트린 건 아냐. 이건 내가 다 깨트린 건 아냐. 어. 제가 제가. 제가 깨집니다. 단원 하나 더 가져와. 예 단. 아유 이거. 그거 이상한데요 이거. 아 이거 약한데요 이거. 시험 운전해다가 오늘. 밤새게 생겼다. 놔봐 놔보면. 불이 불 붙는 게 보여. 아 이건 불만 붙으면 돼 불. 어? 붙었나 보다. 붙었어 붙었어. 시험 운전해 봐야지. 아니 아버님도 많이 안 해 보실 것 같아. 얼른 얼른. 어. 이제 올려놓고. 네. 거기 살살 놔. 그냥 놓으면 돼. 이제 바깥에서 연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. 바깥으로 연기가. 네. 나오고 있습니다. 나와? 네. 그게 나가야 되는 거야. 네. 어? 됐어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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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불이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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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불이. 아유. 아유. 그거 올려놓으라고. 이거 이거 아시죠. 장모님. 아 이거 추억의 도시락. 양은 도시락. 장관님 이거 의뢰 하나 주세요. 많이 샀습니다. 네. 서비스. 감사합니다. 지금 제가 그 저. 여기다가 추억의 도시락 제가 한번. 저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. 저 소세지도 진짜. 저거 되게 좋아요. 저거 진짜. 계란에 이렇게. 그냥 이렇게. 그냥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. 저는 한번 제 스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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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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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소방님은. 서가에서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? 이소방님. 뭐 1년에 한 번 가시지만. 그냥 제가 차려 먹습니다. 아니. 아니 장모님은 배고픈데 좀. 오해냐면요. 상인인 입장에서는. 장모님 배고픕니다. 밥 좀 주세요 차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원하죠. 왜 못해요. 나는 성산당가네. 아니 우리는. 저기 결혼 전에 총각대 집에 와서도 자기가 막 해 먹고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그랬으니까. 우리 신랑이 범데가 좋은 사람인데. 지금 보이는데. 그러니까 함서방님은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. 저 또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왔어요. 왜냐하면 객지 생활한다고 밥 얻어 먹이려고 동생까지 데려왔어요. 여기 오면 맛있는 거 많이. 네.